안녕! 나는 공룡이야! 구독했냐? 구독해줘! 구독해줬으면 좋겠다! 구독 안하면 옆바닥 뽑아버린다! 안녕하세요! 덕이 꿀입니다!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위해 크리스마스 스티커 인스를 만들어보겠습니다! A4 전지 라벨을 준비합니다! 저는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사용했어요! A4 전지 라벨 위에 밑그림을 그려주세요! 타오면 상자 옥인eneeneeneeneeneeneeneENE 오오오오오오! 라벨의 밑그림이енер웨어 밑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성펜으로 밑그림 위에 똑같이 선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수성펜이 다 마르면 지우개로 연필자국을 지워줍니다. 인스만들기에서 빠질 수 없는 마카펜입니다. 마카펜이 없다면 사인펜이나 색연필로 해도 상관없어요. 초록색으로 먼저 투리를 색칠해주겠습니다. 색칠하는거는 되게 재미있어요. 저는 색칠하는 것도 재미있고 수성펜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재미있어요. 근데 밑그림을 그릴때가 제일 힘들더라구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색을 다 칠해주었구요. 빨간색과 파란색 그리고 별은 노란색 그 중간에 구슬도 노란색 그리고 핑크색 적절하게 예쁜 색으로 트리를 꾸며주세요. 그리고 나무는 흑색깔 갈색으로 색을 칠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를 색칠해줄거에요. 빨간 모자를 씌워주겠습니다. 산타 모자죠. 산타 모자 색칠하는건 정말 너무 재미있어요. 이제 코도 빨간코 그리고 얼굴은 살색으로 색을 칠해줘야겠죠.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 배달하느라 얼굴이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볼터치를 해주겠습니다. 색을 이렇게 다 칠해주었구요. 가위로 하나하나씩 오려주세요. 이거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산타 장갑도 만들었어요. 산타 할아버지 2 이건 선물 이거 눈사람이에요. 산타 복 입은 눈사람 그리고 꽃갈 모자 그리고 투명박스테이프가 필요합니다. 투명박스테이프로 저 방금 만든 이스가 번지지 않도록 투명박스테이프를 위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가위로 오려주면 됩니다. 귀여워 귀여워 어? 산타 할아버지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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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네요. 그리고 요거 방금 전에 오린거 산타 복 입은 애기 눈사람 그리고 트리입니다. 크리스마스엔 트리가 빠질 수 없죠. 그리고 눈사람. 엄마 눈사람이에요. 엄마 눈사람은 좀 살이 찐거 같네요. 산타 복 입은 눈사람.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 히 귀엽구만. 이쁘다. 선물이에요. 크리스마스엔 선물이 빠질 수가 없죠. 선물 스티커를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산타 장갑이에요. 산타 장갑. 산타 할아버지 줘야겠다. 그리고 꽃갈 모자에요. 안녕.